인간 수명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서 건강한 삶과 활기찬 노후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는데요. 최근 의학의 개념이 치료에서 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그 중심이 옮겨가면서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. 현재 마포구보건소는 홀수연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마포구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 사업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질병을 예방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검진입니다. 이에 현재 국가적으로 검진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올해는 홀수연도 출생자가 그 대상이며 현재 마포구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만 40세 이상 세대원인 지역가입자와 홀수연도 출생자인 직장피부양자, 이외에 필요조건을 만족한 직장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들은 1차 문진과 더불어 신체계측, 혈액검사 등 총 22가지의 항목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. 이때 별도의 암검진도 가능하지만 마포구보건소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만 가능합니다.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또한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. 1975년생과 1949년생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진단 및 해당하는 암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 기타 검진과 관련한 사항은 마포구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